나도 이해해요, 나도 내가 못 걸어. 그래야 무슨 말이야? 한 말로 우동생이야. 적는 거 봐라, 저. 응? 막 적는다, 막. Q. 한겨식 공부는 1차 아니야? 네,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우동생이야. 아따 적고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네, 그냥 막. 공부는 저렇게 해야돼. 반짝반짝 반짝반짝. 막 적고 막. 모르니까 적는 것도 못해요. 모르니까. 뭘 적어야 될지도 몰라. 모르니까. 이게 말이오. 인자 약 2년에. 불죽겠다 내려주세요. 인자부터는 더 없어. 자 그럼 배옵시다. 우리 어디까지 배웠지? 이랭. 송도를 들어가. 빵을 때 과한 덕전.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이힘 진각 시각에 건너. 여기까지. 박연 폭포를까지는 했지. 송도를 들어가. 빵을 때 과한 덕전. 시작. 송도를 들어가. 빵을 때 과한 덕전.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이힘. 구. 구경. 구경하고. 이힘. 고가. 합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다음 박 합으로 들어갔으니까. 진이. 저기 뭐야. 두 번째 박에서 시작되는 거야. 이힘. 그러니까. 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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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포를. 구경하고. 이힘. 이렇게 시작.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이힘. 이힘. 짐작 시각에 건너 시각에 건너 그러게 하지 시각이 저 일곱 번째 박 시각에 건너 시작 시각에 건너 그 다음에 그 다음 박 세 번째 박에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이렇게 시작 삼각산에 올라앉아 진세를 살펴보니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박에 하나 둘 셋 진세를 살펴보니 거기까지 우선 거기까지 가보자고 만월 때 과한 북전 파견 폭포를 구경었고 임 진각 시각에 건너 됐어 시작 파견 폭포를 구경었고 임 진각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세 번째 박 삼각산에 올라앉아 진세를 살펴보니 하나 둘 셋 진세를 살펴보니 내가 네 번째 박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하나 둘 셋 기다려서 네 번째 박에서 하는 게 아니여 이미 물고 막 갔기 때문에 바로 네 번째 박 나올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거기까지 해볼까 성도를 들어가 성도를 들어가 만월 때 과한 북전 파견 폭포를 구경었고 임 진심 진각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삼각산에 올라앉아 지세를 살펴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성도를 들어가 시작 성도를 들어가 만월 때 과한 북전 파견 성포를 구경었고 임 심각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지세를 살펴보니 그렇게 가야 돼요 다시 성도를 들어가 시작 성도를 들어가 만월 때 과한 북전 파견 폭포를 구경었고 임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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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보니 이게 딱딱딱딱 리듬감이 배야돼서 다시 송도를 송도를 들어가시자 송도를 들어가 말할 때 관덕전 방연 폭보를 구경하고 있 이 진각시가 될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지세를 살펴보니 완전 잘했어요. 정양 우리가 어디부터 하면 좋냐면 연경을 들어가부터 시작 연경을 들어가 삼극전에 올라앉아 장관 국경하고 정양은 내다라 장달문 지내어 통관을 들어간 산미르기 백일호다 요동 칠백일을 순숙히 지내어 압록강을 건너 그 주를 다다라 동부타 통군절란장 사멸을 둘러보고 한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아우령을 넘어 부산하가 활마국의 강동다리 건너 병양의 혁병검 여행을 지쳤어 평양의 혁병검 여행을 정보발 구경하고 Good来 대동강장님을 지낼 송도를 들어가 말할 때 관적전 방연 폭 볼발 구경하고 있 이 길을 찌는 가시각에 건너 삼각상에 올라앉아 질세를 살펴보니 자, 북들 다 잡아봐 같이 나오고 거기까지 해보게 이런 걸 안 치면 20년 후에나 잡어야 돼요 이 흑은북 자고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배워갖고 대중 대중 하려면 20년 후에 가야 이 놈을 쳐 그런 놈은 못 쳐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쳐봐야 1년 안 해도 칠 수가 있어 연습에 의해서는 다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연경을 들어가 앞부터 시작 연경을 들어가 한국전의 혼란 연경 시작 연경을 들어가 한국전의 혼란 파강한 경경 오고 청양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태풍관을 들어가니 삼미르기 백기로다 요동 칠뱅이를 숙이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다라 용무 탑동 군정 논란정 사무유를 둘러보고 반남산 반남산 석벽 강룡 청강 파우렁을 넘어 부산 바바 활막 강동 가리 건너 평양의연 광정 군병 노를 구경하고 대전 광창님을 지내 속도를 들어가 만홀대가 안전 파견 폭포를 구경하고 임 진작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지세를 살펴보니 이렇게 한치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돼 한방만 뒤로 밀어지면 안돼 그러니까 정신 쫙 차리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쉽게 건널 수 있는가 오히려 정신 안 팔리고 만 쭉 하면 이게 잘 맞아 한번만 더 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시 북 잡으세요 항상 북을 가까이 안 하면 절대 못쳐 절대 못쳐 북따로 소리따로 그리고 장단도 못 마치고 결국은 그렇게 돼 소리도 그냥 장단도 못 마치게 돼 이게 소각 이걸 같이 가면 장단도 잘 마치게 돼 리듬감이 막 생겨 같이 시작 소각 282 수 4 5 4 5 풍관을 들어간 삼미르기 백이로다 요동 칠뱅이를 숙소 끼치네 합록강을 건너 그 주를 다다라 형도 탑고 온 군정을 안정 사면을 둘러보고 반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구경을 넘어구삼까마 활만하게 강동다리 건너 평양의 연광정 구별교를 구경하고 대동강 찬진발진의 성도를 들어가 방울 때 관전 파견 폭포를 구경하고 있니 진작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지세를 살펴보니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저기가 있는 건 아니니까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니까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이제 흠탈형을 배울까 아니 우리가 저기 뭐야 잦은육자백이 배웠습니까? 으악 으악 감사합니다.